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오랜더 v1000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주 성능이 우수한 고가격대의 앰프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또는 동상 등을 감상을 할 때 원래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면 상당히 감명을 받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드웨어적 재원 같은 거나 원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는데 제한 같은 게 생겨서 실제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음원을 들 수 없는데요. 근데 이런 앰프를 이용하면 좀 더 깨끗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운드 카드들은 주변의 장치들에 의해서 노이즈가 생기거나 아니면 음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컴퓨터 내부에는 아주 많은 자기장이나 전자파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일부러 usb 형태로 된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급형의 앰프를 사용하거나 하죠. 휴대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맥용 컴퓨터나 맥 관련된 스마트폰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가능하구요. 맥북 에어나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일반 노트북에나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도 가능합니다. 재경은 지금 데스크탑에 장착해 놨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먼저 외형부터 간단하게 보죠. 위쪽에는 광단자가 있구요. 지금 제가 광단자를 이용해서 제가 연결해 놨는데 빛이 들어오죠. 광단자를 지금 컴퓨터에 있는 광단자에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게 좀 묵직하구요. 보면은 위쪽에 이 부분은 볼륨 컨트롤러 입니다. 이렇게 볼륨을 데시벨 간격으로 0.5 간격으로 0.5 단위로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구요. 이 부분은 좀 날카롭긴 하지만 디자인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보면 디자인도 그냥 평평하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줘서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갔다 나와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뒤쪽은 약간 평평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m사타 형태의 저장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열고 장착을 하면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mp3처럼 들고 다니는 플레이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장치 배용을 넣구요. 그럼 이렇게 그냥 헤드폰만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사운드가 꽤 좋지는 않습니다. 내장 사운드 카드로 되어 있고 스피커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스피커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장치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원래 사운드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여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헤드폰으로 틀어봤자 이제 좀 느낌이 덜 오는데요. 근데 중간에 오는 부분을 아주 원래 원은 그대로 증폭시켜서 그대로 보내주는 앰프를 이용해서 음악을 향상시켜 볼 겁니다.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단자가 USB 3.0, USB 3.0 마이크로 타입의 USB 단자가 있고요. 옆에는 광단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USB와 광단자를 두 개 단결하면 USB가 우선이 있어서 USB에 연결됩니다. 근데 충전을, 이것도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요. 광단자를 이렇게 쓰면 배터리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충전용으로 된 USB 케이블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광단자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광단자를 연결하는 게 아무래도 음식이 좀 더 좋겠죠. 실제 사용해보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광단자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만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 컴퓨터 뒤쪽 연결하려고 하니까 한쪽은 연결이 안 돼서 다른 광단자를 좀 이용해서 제가 연결할 겁니다. 맞춰서 끄고요. 연결해 주고 PC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윈도우용 컴퓨터 같은 경우 설치해 줘도고요. 맥용, 좀 딱 맥용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맥용에서는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소리만 설정을 바꾸면 바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따로 설치할 건 없고요. 피치에서 V1000용 프로그램을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 드리죠. 지금 따로 뛰어났는데 이렇게 뛰어났는데요. 오랜더 사이트 들어가보면은 오랜더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 설치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광단자로 연결했죠. 그러면은 디지털로 사운드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재생장치 선택하면은 재생장치에 대한 설정을 뜨는데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 스피커가 위에 있는 스피커가 기본으로 되었을 텐데 저는 이제 디지털로 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아웃풋으로 된 이 부분을 기본장치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장치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미 기본 설치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소리가 나오죠. 지금 스피커 소리가 나온 겁니다. 스피커 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장치로 기본장치 선택해 주면 이제부터는 사운드 카드에 있는 광단자를 이용해서 이 앰프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다시 이쪽으로 출력을 빼서 지금 헤드폰을 연결했습니다. 헤드폰을 헤드폰 연결했고요. 헤드폰 연결하면 이제 이쪽으로 음악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제품은 처음에 보면 저는 켜고요. 이 제품 좀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끼는 게 지금 이렇게 광단자 연결됐죠. 이 부분을 갑자기 뽑아버리면 아무런 입력 버스가 없어지는데 이쪽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쪽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으로 전원 차단됩니다. 빼버리면 이렇게 빼보면 자동으로 차단되버립니다. 그러니까 꽂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헤드폰 단자 같은 거 갑자기 뽑아버리면 볼륨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뽑았다가 볼륨이 높아서 만약 뽑았다가 다시 꽂았는데 또 높은 사운드가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맨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고요. 처음 켤 때 길게 눌러서 켜고 다시 길게 눌러서 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버튼이 있고요. 재생 버튼이 있고 앞뒤 선곡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게 음량% 나오고요. USB 지금 전 USB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엠서타도 아니고요. 옵티컬로 된 이 부분 선택하면 이제 광란자로 제가 입력을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변경해 놓고 이걸 지금 헤드폰으로 제가 들어보면은 헤드폰은 커스텀 원프로입니다. 들어보면은 음악이 들릴 겁니다. 근데 볼륨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이걸 헤드폰을 이 부분을 마이크를 잠깐 떼서 이렇게 그냥 헤드가 들리겠네요. 불량이 좀 많이 올려서 지금 헤드폰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엠프로 틀어보면은 느낌이 확실히 차이 나는 게요. 이거를 그냥 직접 PC 사운드 출력으로 직접 연결해서 음악을 틀어보면은 처음에 먼저 엠프를 이용해서 오렌 더 V1000을 이용해서 먼저 들어 한 장시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빼서 꽂아보면은 사운드가 상당히 밋밋해지는 걸 금방 느낍니다. 뭔가 사운드가 이렇게 좀 중간에 뭔가 빠져서 들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이 엠프를 이용해서 들어보면은 사운드가 꽉 찬 느낌. 줄어들거나 뭔가 스펀지처럼 빠진 듯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 음악이 꽉 차서 들리는 부분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음악보다도 제 경우에는 느낌상 그 영화 같은 걸 볼 때 중간에 대사를 나오거나 아주 조용한 장면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뭔가 설명하거나 하는 장면에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미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유 때문에 앰프를 썼던 분들은 다시 안 쓸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USB 단자로 된 양쪽에 있는 형태로 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부 구성품에 들어있고요. 이쪽에 입력 단자를 보면 USB 3장량 단자가 있죠. 이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 이 끝부분에 연결하면 이게 단자가 꽂힙니다. 꽂히고요. 이걸 어디 꽂아야 될까요? 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줍니다. 스마트폰에는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고음질로 듣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연결해 주고요. 그럼 USB 커넥터 연결됐다고 뜨는데요. 현재 음악을 선택하고요. 음악을 재생할 건데 그럼 이제 소스를 좀 변경해 줘야겠죠. 다시 눌러서 아, 건너가 버렸네요. 네, USB로 선택합니다. USB로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연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음악을 재생하고요. 볼륨 다시 올려주면 음악이 들리죠? 음악 들리죠? 이걸 마이크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들리는지 그대로 들려드릴 수도 없지만 느낌상으로 정한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장착된 스피커, 외부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음악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음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점 사용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좀 더 강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봉황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고음질의 음악을 넣어놓더라도 재생해 보면은 그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음악을 증폭시켜서 헤드폰, 더 좋은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입력을 필요하는데 그런 헤드폰으로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앰프와 좋은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들어보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듣고 사용하더라도 꽤 좋은 사운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기도 하죠. 이렇게 묶어서 밴드를 묶어놓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더 들려드리는 저작권 때문에 어쨌든 음악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 헤드폰이 평상시 제가 듣던 그 헤드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음악의 품질이 상당히 감성도 풍부해지구요. 음악이 상당히 꽉 찬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죠. 맥북 에어가 있습니다. 오린더 v1000을 맥북이나 맥 계열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연결이 사실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해주고 출력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는데요. USB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USB로 두 개 연결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사과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랜더 플로어 6027 아웃풋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 헤드폰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이쪽으로 나오죠. 지금 제가 볼륨 일부러 과학이 올려놨는데요. 지금 들리기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정도로 안 듣지 않겠죠. 좀 작게 들을텐데 들어보면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이 웹북 에어에 있는 이 스피커를 듣는 것과 무슨 직접 헤드폰을 직접 연결해서 듣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왜곡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원래 원은 그대로를 가능한 재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연결성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맥북에서는 연결할 때 그냥 연결만 하면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만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케이블,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 이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연결할 때 이 케이블을 써야 되고 그런 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유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음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유선하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조금 무겁긴 합니다. 이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좀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게 좀 날카롭기도 한데요. 그런 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케이스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놓고 다니면 그렇게 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위해서는 사실 또 이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여러 가지의 응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결론을 또 내려보면 음악을 들어보고 제가 평가해보기에는 가격대가 이 정도 형성된 게 뭐 괜히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악은 헤드폰을 바꿔서 들어 볼 때마다 음악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음악에 대해서 갈망을 하시는 분들은 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